안녕하세요! 잘 mél Vil siis. My name is Les! Les Les L E S 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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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넌 없으니. 오, 웃음. 반가워, 넌 잘 들었습니다. 제가 너 그런 잔을 못 들었습니다. 어떻게 부르지요? 어떻게 부르지요? 오늘 영어 쓰실 게, 갑자기... 어머님 아니면 선생님? 어머님! 믿나? 이말ia? 믿나?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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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럼 플리즈 컴 인. 땡큐. 웰컴. 땡큐. 나 갑자기 여기 외국인 것 같아. 땡큐. 플리즈 컴 인. 웰컴. 땡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말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아. 두 분은 부부신가요? 네, 네, 제 남편이에요. 아, 그래요? 당황하셨죠? 네. 들어가세요. 너무너무 예뻐요. 예뻐요. 여기도 예쁘고. 밖에. 네. 아유. 땡큐. 땡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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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준비한 거 있어요. 와. 진짜. 와. 조금만 기다리세요. 내가 금방 가져올게. 네, 네. 여기 레스, 여기 좀 잠깐 오세요? 와우. 도와줘요. 이거 돌베. 돌베. 이거 그냥 너에게 말해줘요. 네. 감사합니다. 1년 2개 다 1년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잠시만요. 또 있어요? 와우. 정말 좋아요. 돌베. 자, 이거는 제가 직접 딴 고추로. 아니, 부침개 하려고. 와. 코리안 팬케이크. 오늘 만들어볼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추냉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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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.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가니까 너무 좋아. 아니, 우리가 지지고 묶다가 이렇게 근사한 남자가 저기 막 뭘 움직이고 막 불을 지피고 뭐 막 하니까 좋네. ? oops! 이거 루나 숙